폴 지옵소스 지옵소스 acabar 방콕댄 여러분들 저희 보이 브랜드가 정말 찾아납니다 예! 케이크 더 보일드 페이스티브한 이 방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정말 기대해 그럼 두 군대는 마음이 나와 저희 노래를 짧게 불러 드릴게요 있잖아 추억이 살아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또 네가 찾아와 아 좋네요 저희 마음은 벌써 비행기를 쳐고 방콕에 가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희가 방콕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무대와 새로운 무대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K-POP 월드 페스티벌인 방콕 8월 17일 라자만 칼라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케이크 케이크